네 오늘은 X6 F16 차량에다가 안드로이드 모니터 장착을 해볼 겁니다. X6이기 때문에 X5랑 거의 같은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모니터는 버전마다 약간 호환성이 다르니까 문의 주실 때는 반드시 이 화면 사진을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호환성에 맞는 제품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차종과 연식, 이 모니터 사진 그렇게 세 가지를 여기 나가는 번호로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차주님은 카플레이를 시공하셨었는데 아무래도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아예 이 모니터를 차량과 동화되는 태블릿 PC로 바꾼다. 그런 작업을 오늘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주님은 직전에 이렇게 M 디자인 핸들도 시공하셨는데 이것도 X6 F5에서 가성비 있게 가격 대비 체감이 크고 나중에 차량을 매각하실 때 이거를 파셔도 되니까 잔존 가치도 좋은 튜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건 크리스탈 기어봉인데 한마디로 기어봉, 다이얼, 시동 버튼 세 가지가 여기 사진 나가는 것처럼 크리스탈 모양으로 바뀐다. 그리고 만약 내 차 2열에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자주 탄다면 2열 시트 뒤에 마찬가지로 전용 브라켓을 사용해서 2열 안드로이드 모니터 12.5인치 회전형, 13.3인치 고정형 그렇게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2열의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2열 안드로이드 모니터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312.5인치 백인자 313.5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니 기능이 어쩌니 이거를 다 넘어서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봐도 장점은 충분한 친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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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키보드가 이렇게 구글 키보드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네이버 키보드를 미리 다운을 받아줬습니다. 네이버 키보드를 통해서 한글 자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가끔 풀릴 때가 있어요. 가끔 풀릴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자면 일단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길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플이 구동되는데 건너뛰기 눌러주시고 스위치를 켜주세요. 이 화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선택하세요. 다음 화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선택하세요. 다음 화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세부 설정에서 두 벌씩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기본 키보드가 네이버 키보드로 바뀐다. 다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 한글 자판이 풀리는 건 초기에 한두 번만 그러니까 만약에 자판이 갑자기 영어로 나온다 하실 때 이렇게 세팅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팀앱을 다운로드. 이렇게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그때그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작동 방법으로는 그냥 내려주시다가 영상 클릭해주시고 태블릿 PC랑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가려면 이렇게 올려주시고 올려주시면 전체 화면 확대, 축소, 여기가 1.0배율로 바뀌었을 때 아래로 내려주시면 취소, 한 번 더 내려주시면 취소, 취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시 내려주다가 다른 영상 클릭해주면 마찬가지로 올려주면 확대 이렇게 작동 가능하고 내리고 다른 영상들도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주고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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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듀얼 모니터는 이 상위 네모난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튜브 딱 클릭해주시고 왼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오른쪽에 팀앱을 딱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양분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시 유튜브만 시청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듀얼 화면은 클릭해주고 유튜브 클릭, 왼쪽으로 팀앱 다시 클릭. 반대로 팀앱을 쓰는 상태에서 네모를 눌러주고 팀앱을 왼쪽으로 유튜브를 오른쪽으로 이렇게도 작동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네비게이션은 구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세팅값을 바꿔드리긴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설정에서 설정에서 카 임포테인먼트 들어가셔서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에서 아까 설치한 팀앱을 눌러주시면 디폴트 값이 팀앱으로 바뀐다. 다시 네비게이션을 눌러주면 팀앱으로 바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음악이나 비디오 내가 다운로드 받은 것을 콘솔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USB를 꼽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꼽아주시면 해당 USB에 있는 비디오나 음악을 보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테더링으로 거기다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시보드 기능은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량 속도와 RPM에 맞춰서 이렇게 주행 모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쓸 용도는 거의 없고 순정 메뉴는 이렇게 장치관리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면에서는 터치를 할 수가 없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넘어가시려면 이 순정 화면을 스와이프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넘어가고 이 모드는 이렇게 테마를 결정하는 건데 취향에 맞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추가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는 이렇게 이 다이얼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보셔도 반응 성공인데 가끔 이게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나올 땐 순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멀티미디어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조작으로. 외부 기기에서 옥스로 옥스로 연결이 되어있어야지 이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온다. 이게 블루투스나 기타 CD 이렇게 되어있으면 아까 그 화면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반드시 외부 기기에서 옥스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장착 후 가장 많이 문의 오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태블릿 PC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